안녕하세요 자카르타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슈가입니다 저는 지금 투어 중이고요 함께 하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의 카메라입니다 자카르타 와서 어제는 좀 쉬고 오늘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리허설을 하러 가는 상황이고 룸투어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런 뷰의 호텔에서 묵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엄청 오랜만에 와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보통 암막커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캐리어 아주 시꺼먼 옷들 밖에 없죠 투어 다닐 때는 옷을 좀 많이 안 가져다니는 편이기도 하고 미국에 들어갔을 땐 캐리어 두 개씩 들고 다녔는데 아시아는 그렇게 기간이 길지가 않아 가지고 하나에 다친거는 편입니다 이거는 투어 티셔츠고요 발렌티노에서 시작해 준 그리고 여러가지 후드도 있고요 간단하게 챙겨다닙니다 사실 현장 가는 의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두고 다니는 편이고 대충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가 먹을 약들과 아침에 맨날 커피를 먹기 때문에 커피 항상 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먹을 뭐 한약 한약을 안 먹는데 이번 투어 한다고 아는 대표님이 엄청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워 오긴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겠지 하면서 플라시보 느낌으로다가 저는 항상 방에 건반 세팅되어 있고요 스피커가 있는 건반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스피커가 없는 건반이어서 헤드폰 끼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니는 스웨이퍼 그리고 무대에서 쓰는 기타랑 똑같이 똑같은 제품의 스페어 기타입니다 원래는 스페어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만약 줄이 끊어지거나 망가졌을 때 이 기타를 쓰게 되는데 그냥 방에서 기타 연습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기타 주로 한 번 그때 미국에서 끊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기타리스트 형님의 기타를 사용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스페어로 들고 다니면서 아무튼 이 표정 이런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방에서 기타 이렇게 연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어 다니면서 뭘 많이 사실을 않기 때문에 항상 좀 깨끗해요 뭐 투어 다니는 친구들 여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보통은 보통은 라이브네이션과 함께 늘 투어를 떠나기 때문에 스태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짐을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거짓 안 들고 다닙니다 그냥 가습기 같은 거는 현지에 있는 거 좀 세팅을 해달라고 하고 원래 이렇게 투어 후드 제작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게 투어할 때 또한 교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거의 주로 입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화장품이나 이런 거 크게 가리지를 않아서 약간 뭐랄까 그 이쪽 그 어디 어느 나라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 얼굴에 바르는 것들은 좀 제 거를 가져다니는 편인데 바디로션 어느 나라에서나 구할 수 있는 제품들로 사달라고 하고 샴푸도 어느 나라에서나 구할 수 있는 바비아 뭐 어느 나라에서나 한식당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로컬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카메라 가지고 내려가길 할 텐데 현지 음식 먹으러 갈 겁니다 현지 음식 먹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방 두 개씩 들고 댕겨가지고 힘들었는데 다 입지도 못하는 것들 가져와가지고 투어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옷을 많이 챙겨가면 입을 줄 알았지 그리고 저의 영양 문제 약들 약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어 나온다고 선물받은 영양제가 좀 많아요 부모님한테도 받았고 친구들한테도 받았고 사실 제가 영양제를 평소에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다들 건강 걱정을 엄청 하면서 사다 주더라고요 첫 번째 형님께 선물받은 총합 비타민 상편을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약 간 간 간 이거 피로해보기 좋다 그러길래 간약 또 이것도 간약입니다 피로해보기 좋다는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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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받은건데 아무튼 이것도 챙겨다닙니다 자양강장제 뭐 주택에서 선물 받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텔 방에는 24시간 가습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건조해지면 목에 좀 안 좋기 때문에 히터는 좀 잘 안 트는 편이고요 특히 아시아 지역은 지금 좀 더운 편이라가지고 기타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서 안 틀고 있고 미국에서 안 틀고 한 번 잤다가 오돌오돌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때 감기 걸리고 지금까지 낮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아시아 투어 자카르타부터 시작인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공연이니까 내일부터 3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준비 되셨나요? 캐논 카메라가 되게 아주 좋다 아무튼 내일 공연에서 봅시다 일단 밥 먹으러 가야지 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현지식으로 제가 로컬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여기 고치가 되게 편하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들 맛있다 여기 양고기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인도네시아 음식이 되게 유명하잖아 음식이 나시고랭이 항상 탑5 음식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좀 먹어야 돼 네 동남아 음식도 너무 좋아 야 태국 가면 행복하잖아요 형 음 반작 반작 아, 나 인도네시아 먹기 너무 좋아. 맛있어, 그래도. 인도네시아 먹으면 눈썹이 엄청 쉽게 오는데. 우리 공연장에도 이걸 먹고 갈까? 예를 들어. 팥튀김인데? 범플림. 팥 만두 약간의 느낌.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 무슨 맛일까? 바삭한 붕어빵 같았네요. 굉장히 독특한 디저트 같습니다. 돌 아니야? 이거 조약돌? 뭐야 이게? 봉투에 먹는 거야 이거? 한 개에 먹는 거? 뭐지 이거? 메뉴랑 매칭이 아닌데? 배가 너무 부르다. 경찰분들의 스쿨트를 받으면서 리허설장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투어 때는 세트를 못 쓰는 국가들이 좀 있어가지고 동성애하는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리허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가 저의 무대입니다. 미주랑 한국 일본 리프트가 달려서 올라가는데 자카르타, 방콕, 싱가포르는 지금 현지 닥샤원상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 관객들한테 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서 무려 날아가거나 하면 사실 이제 한 칸에서 해야 되는 노래도 있는데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 저는 이제 또 무대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밴드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슈가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슈가 씨 기타 선생님이자 밴드 마스터이자 기타를 치고 있는 개그맨입니다. 진원이라고 합니다. 이 연준이고요. 투바투 연준님과 동명이인이고요. 얼굴은 다르지만. 저 투바투 라이프인곡 보셨잖아요. 그때 같이 썸모소닉 갔다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가 밴드에서 건반을 치고 있고 곧 슈가 씨의 피아노 선생님이 될 시청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야망하는 선생님. 이번 밴드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습니다. 매장날드 오늘 누구죠? 안녕합니다. 건반 선생님입니다. 정말 네. 좋은 말이 많지만 우리 공연이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이 뜨겁게 제가 머차하면 가트로 가트로 머차! 가트! 워차! 가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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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트 가트로 오늘 자크라사 마지막 공연 끝이 났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일곱 명이서 오길 간절히 바라는 바위입니다 아 정말 인도네시아 자크라타 라미 여러분 너무 즐겁게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